이거 어떻게 해? 안녕하세요 부츠님! 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츠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츠님입니다! 오마이갓! 여러분! 오랜만이라서 죄송합니다! 저를 기억하시죠? 더 누워 보이지만 라야 히트니 히트니 히트니! 현재 저는 저희 부모님 집에 있어요! 어제 제가 털기색하는데 엄청 신기한 것을 봤어요 진짜로 믿을 수 없었어요 2년 전에 우리 동네에서 전혀 볼 수 없었던 것이에요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것이에요 바로 아! 히트니 히트니스톱! 한국말 처음 배웠을 때 사람들이 저를 놀렸어요 왜 한국 글 좋아해? 왜 한국음치를 많이 먹어? 이제 타겟을 보여요 아무튼 제 8년동안 한국에서 살았기 왜냐하면 얼마나 맛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리amic sesame reflection 한국팀이랑 똑같아 음 맛있다 음 이거는 진짜 맛있어 저는 이신여 많아요 이신여 많아요 연어 연어 새장에 레몬에 섞여서 아는 가슴이 연어 보건 바 젤리 연어 보건 바 연어 보건 바 연어 보건 바보 연어 보건 바 연어 보건 바 연어 보건 바 연어 보건 바 맛있는 한국 바베큐 볼 완전 다른데? 여기에 소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소스 너무 많아 3, 2, 1 오케이 오우 음 맛있어 솔직히 예쁘지 않지만 맛있어 아, very good 조금 맵고 달콤하고 진짜 맛있어 정! 18월 코리안 인스ired 배 그릇 스크랩 스파릿 red peppers mushrooms and brown rice and a sesame garlic sauce 냠냠냠냠 비범밥이에요 what the heck 비범밥은 원래 원래 더 예쁘지만 비범밥 너무 깔끔하게 만들잖아요 비범밥 이번엔 별로 비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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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범밥은 원래 원래 더 예쁘지만 비범밥 너무 깔끔하게 만들잖아요 이번엔 별로 그냥 별로다 벽에 손을 넘는다 아! 아! 벽에 손을 넘어서 아, 아니, 이렇게 얘기하자 끝 첫째 젤리alım 이렇게? 깜짝이야 잘 어울린다 띴아 그니까 으윽 이건 좋아 고추장은 어디있어? 내가 살면서 제일 말없는... 말없어 보이는... What? Oh no! 소스 없어! 참깨 말레일 소스? 이거 한국 음식 절대 아니에요 맛있는데 이거 비분밥 아니야 제가 비분밥 먹을 때 김치랑 같이 먹어요 비빔 김치 비빔 김치 비빔 김치 HELP! 마마! I don't know why... 왜 이렇게 먹지? Is this soda? Oh my gosh Well, it's packed in there Oh great, now I'm gonna smell like 김치 I bought 김치 from Target What's the taste of? Oh wait, wait 음? 네, 이상하게 조금 부드러워요 It's good Wow 한국이 너무 귀여워요 아, 좋았어요 oh Open slowly over the sink 오케이, 다음은 P of 청에 한국에 inspired pork 불만하기 noodle bowl with pork pork, shoulder, carrots, green cabbage, red bell pepper,種지,etake, shiteck, mushrooms and scallions with those spicy 고추장 sauce 으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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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진이랑 똑같애 똑같애 코리안 인파이어 코리 음 음 지금까지 이거는 제일 맛있어 음 음 진짜 맛있어 오 맞다 추천해요 하지 마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 이 맛을 1등 잡채 잡채 I love 잡채 이거는 한국 맛이었으면 좋겠어 Not bad Not bad Not bad Not bad Not good 헐 헐 헐 대박 잡채처럼 생겼어 와우 오 참기름 This is the 잡채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소스는 맞고 야채 맞고 면만 아니야 진짜 잡채 아니지만 봤어 내가 한국 음식 너무 땡겨서 그런가요 그러게 말 없는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는 잡채 아니야 브로콜리 없어 이 김치는 이 김치는 네 개 중에 하나 곧 다시 먹을거에요 코리안 인파이어 이거는 미친이 음식 리뷰 였습니다 어 먹방 이거 먹방인가 미친이의 먹방 입니다 여러분 저는 유튜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I'm back 그래서 제 채널에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오케이 저는 미국에 있어서 제 한국말이 많이 서풀어졌어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 인터넷도 구독해주세요 다음에 뵈요 바이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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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더 마지막 마지막이야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